여전히 피해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? 박시윤 씨랑 추가로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? 박시윤 씨랑 추가로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? 박시윤 씨랑 추가로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?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 저로 인해 많은 분들 또한 피로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이 조속히,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오늘 지금 대지일 신문 앞두고 있는데 대지일 신문 앞두고 있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?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오늘 대지조사 받으셨는데 오늘도 진술이 많이 엇갈리던가요?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.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.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. 심리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오늘 조사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전 소속사 대표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오늘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안녕. 알겠습니다. 안녕! 안녕!